오 freaking Good guys 에이 어디로 가? 아워 몰라 가다 보니 살살 위에 51 아휴 쥬시com 너무 길지? 근데 너무 길지? 저기 손나무 반 정도는 더 길어 지금 차이가 그 정도 나 지금 왜요? 몰라 일단 왠지 모르니 이리 와봐봐봐 여기 와서 봐봐봐 저기 봐봐봐 반 정도는 최소한 반 정도는 길어 1cm 더 키웠는데 할께요 딱 1cm 더 길게 했는데 4cm 더 길게 해 12cm 더 길고 10cm 더 길게민에게 교체해둘 2cm 더 길게 해 2cm 더 길게 해 2cm 더 길게 해 2cm 더 길게 해 1cm 더 길게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딱 맞게 자른다고 하는데 저 옹이를 못 넘을 것 같은데. 근데 저 아래쪽을 좀 이쪽으로 갖고 와서 한 번 맞춰봐봐. 아래쪽을 아예 이쪽으로 좀 갖고 와서 한 번 맞춰봐봐. 진짜 조금 들어갔네. 일대 밖에서 보기는 아주 훌륭한데. 거기서 보기만 어쩔지 모르지만.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그래?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고정을 뭔가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. 나무가 제일 맛있어. 그래. 그래. 뇌옥연수 몇년? 뇌옥연수 5년 뇌옥연수 5년정도 더 늘어날까? 뇌옥연수 뇌옥연수 5년정도 더 늘어날까? 뇌옥연수 5년정도 더 늘어날까? 뇌옥연수 6년정도 더 늘어날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